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금융주와 또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 제가 오프닝 때만 하더라도 현대차의 주가가 분명히 1%대 상승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에서 지금 현대차의 주가 1.89% 하락 기아도 현재 약세권으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 보면 우리금융지주가 3%대 어제 2% 올랐는데 바로 하락 돌아섰고요. 메리츠금융지주가 2%대 역시나 5거래 만에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고 하나금융지주도 3거래 일제 최근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2%대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의 주가 1% 등의 이런 저피비와 관련해서 언급했던 종목들 모두 하락인데 더불어서 배당락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들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수제 전략을 마련해야 될지 오늘 주가의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자동차, 금융,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장중이 계속 변동성이 좀 있어요. 그렇죠. 자동차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가 배당락이 있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변동성을 좀 키웠다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배당락 관련된 부분이 좀 빠진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오늘은 마이너스는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돼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하면서 지금 관련돼서 상승했었던 특히 금융주 중심으로 하락국이 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단발성으로 저피비알이다라는 종목으로 인해서 테마성으로 움직이긴 했지만 아마 장기적인 트렌드 관점에서 보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내 아마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관련된 주가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움직일 때 무조건 모든 종목이 다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만큼 실적이 따라오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만 움직일 가능성, 선별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런 저피비알 관련된 종목들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 시장 자체가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저피비알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약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면 약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라 하면 결국에는 다시금 제자리를 찾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텐데 김대중 고수님, 제자리를 찾는 기업은 뭘로 제자를 찾을까요? 실적일까요? 아니면 이런 배당에 대한 매력일까요? 당연히 실적이 기반이 돼야 배당과 주주 환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배당락 기업들의 대표 종목이 자동차와 금융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략 한 1%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1,000%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5,000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배당 금액이 한 8,000원대 수준의 배당을 하고요.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 1,500원, 1,600원 한 2%,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배당금 대비해서 오늘의 주가 하락폭은 그다지 크지 않은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락에 대한 하락을 상세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에서의 판단을 내릴 수 있겠고요. 그럼 배당락 종목 그리고 저 PBR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저는 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나온 정부의 발표 내용이 실망감이라는 시장에서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를 우리가 예시를 판단해서 살펴보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난 22년 4월부터 3차례에 걸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작동시켰거든요. 최초에 발표될 때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요. 두 번째 발표 시점에서는 기업의 활성화 추진 내용을 발표했고요. 세 번째는 규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탄력을 받기 시작한 건 두 번째, 세 번째 상황에서 30%, 20%씩 주가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첫 번째로 발표가 되었고요. 5개월 뒤에 현상을 조사해서 다시 추가적인 내용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밸류업 프로그램 내지는 한국중시 디스카운트에 대한 상향화 내용의 흐름은 앞으로 올해 시장 동안의 흐름에서 계속적인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고 있는 저 PBR 종목들, 그리고 오늘 배당락이 나왔던 종목들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흐름에서의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네. 자, 대이버 고수. 지금 뭐 챗봐도 아니고 우리 채팅창에서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AI 챗이처럼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청류를 끌어올려야죠. 이렇게 한다고 올라오진 않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타5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바로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부탁드립니다. IPTV, 케이블업 필요 없어요. IPTV로 저희는 책정을 한다. 케이블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IPTV로 이걸 책정한다고 해서 집에 다들 가가고 IPTV 한 두 대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주 질문은 테이버 고수한테 좀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금융주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전반적인 평가를 해보면 좀 투자할 만한 매력이 여전히 있습니까? 일단 저는 2020년부터 제 포트에서도 금융주가 메인이었고요. 그러고는 2022년도 하락장에서도 저는 금융주로 채팅을 좀 잘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뭐냐 그러면 2020년 혹은 2019년부터 우리나라 금융지주사들이 계속해서 주주 완원을 늘리겠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가 나타났기 때문에 배당을 늘리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는 전년 대비로 배당을 늘리지 마라. 배당 성향을 유지하라. 이런 규제가 계속 나왔다라는 점이 그동안의 금융주가 눌려왔던 이유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동산 PF 이슈가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는 경기가 어렵다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약간 우리가 지금 기업 밸류업인데 이제 어찌 보면 기업 밸류 다운에 해당하는 그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무관심했던 그런 섹터였습니다. 그리고는 밸류업 관련돼서 이제는 충분히 우리가 주주 완원을 늘려야 된다. 글로벌 스탠다드까지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대주주 혹은 기업의 이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침 자체가 금융주 쪽은 우리가 주주 완원을 늘릴 수 있는 만큼 꾸준히 늘려나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 혹은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관련된 이게 대손상각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약간은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는 손실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결국 앞으로는 실적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실적 요상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든 금융이든 대주주 혹은 이사회에서 주주 완원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꾸준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률에 또 우리 열심히 공헌하고 있는 태북우수 계속해서 AI 체포 활동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이 매력들을 모르셨던 분들도 이번 더 PBR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현대기아차가 뭐 이런 저평가 매력도 있지만 뭔가 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숫자가 잘 찍히는구나라는 새로운 매력을 좀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까지 어떻게 좀 배당나게 살짝 조정이 있을 때 접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가 신재생 쪽으로 시장에서 관심이 좀 들어오면서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그리고 수도차까지 우리가 엮어봤을 때 다른 나라 완성차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현대기아차에 대한 해외 그런 소비자들의 시선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많이 이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판매량에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2년 연속 전 세계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현재 현대차와 기아의 상승 모멘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실적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었던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외형 성장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PBR 관련주들 방금 전에 금융주 관련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셨지만 그런 기업들도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실제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 외형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자동차 관련주는 좀 괜찮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율 자체가 굉장히 급하게 하방으로 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자동차 관련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다만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제 주가의 측면,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부품주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의 통계를 놓고 본다면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이 3% 올라갔을 때 부품주들은 5%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저 PBR 쪽으로 관련된 모멘텀이 들어왔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에 비해서 부품주들의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의 관점으로는 저는 부품주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우리 현대차랑 기아차 영업이 관련된 장표 있었는데 그것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에 계속 픽아웃 얘기가 했던 픽아웃 썰이 나왔던 이유는 결국에는 고금리이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미국 내에서 어찌 보면 중고차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지금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렇게 자동차 전체적인 섹터가 찌그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결국 2023년도 실적을 토탈에서 놓고 갔더니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탑3를 찍었다.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현기차가 전 세계에서 5위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확연하게 전 세계 탑3까지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생각보다 현기차가 잘하고 있다는 게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포인트다. 하지만 지금 최근 분기 실적을 보시면 분기 영업이익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고금리가 지속된다는 점은 여전히 자동차 업계의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24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약간은 계속 물음표가 남아있다. 그게 주가의 힘이 없는 이유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은 바로 애플카 소식. 간단하게 짚어볼 텐데요. 어제 밤사이에 애플의 주가가 상승의 탄력이 마련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 2014년에 공표했었던 전기차 사업을 접고 관련한 인력들을 다 AI 쪽으로 이전을 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요즘에 애플은 사업을 많이 접고 있죠. 접는 폴더블폰도 안 한다. 지금 애플카도 안 한다. 결국에는 전기차 쪽에 있어서의 손을 대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뭔가 업황에 관련한 이런 시그널이 좀 있는 건가요? 임순재 고수님? 일단은 그렇다고 보여지고 뒤집어 얘기하면 애플이 지금 한 게 전기차 중에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만큼 자율주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늦어지고 있는 자율주행이 때문에 지금 굳이 그 시장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 얘기를 하면 전기차가 애플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안 나온다라는 게 안도감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시장 뒤집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애플이 생각했던 것만큼 자율주행이 그만큼 더디게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기차라서 접는 게 아니라 애플이 지금 뭔가 AI 쪽으로 더 한다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해봤는데 돈 안 될 것 같다라든지 근데 어제 애플의 주가의 움직임을 딱 놓고 보시면 그 얘기가 블룸버그에서 단독 기사가 나오자마자 맞아 돌아섰죠. 애플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나스닥까지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애플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그쪽에 진출해봤자 그거 사업성 없지 않냐 어차피 지금 진출해도 늦었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AI에 집중한다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렇지 애플은 AI를 해야지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시장에서도 그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AI 업계에 대해서 그리고는 우리가 앞으로 기술을 그려나가는 그런 빅테크들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잘 좀 보셔야 되지 않나 테슬라도 어찌 보면 지금 자율주행과 AI 그리고는 로봇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아주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빅테크는 그것을 넘어서 그 다음을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를 좀 포기했다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그냥 기존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 업계대로 노는 거고 오히려 큰 돈들은 AI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봐야 될 게 AI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긍정적 요소가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전기차든 자율주행이든 사업을 적게 되면 반대적으로 테슬라나 자동차 산업의 주가가 오히려 긍정적인 추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리고 유럽 머스크가 엑셀에다가 이렇게 딱 경례 표시했더라고요. 감사하다라는 표시인지 우리 시장에서도 과거에 이런 동일한 선례가 있었죠. 삼성에서 자동차 산업을 진입했던 90년 중반에 그리고 사업을 접었던 2000년 초반에 자동차 업종의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이 자동차 사업을 접으면서부터 현대차나 기아차나 관련 산업의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관련 산업의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동할 수 있는 요소로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 뉴스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위 주제 전반적인 내용도 쭉 정리를 해봤고요. 다시 한 번 한줄평으로 내용 확인해 보시죠. 김대중 고수의 의견입니다. 저가 매수 기회다. 임순재 고수는 올해 호실적 기업에 주목해보자. 이재규 고수 3개월 이상을 본다면 매수 기회다. 테이버 고수는 올해 실적은 물음표. 장기적 트렌드는 우상향이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오늘 장타5 함께하고 있고요. 3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 1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 2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